아모스 8장. 주 요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. 보라, 여름과일 한 광주리이니라. 그가 말씀하시되, 아모스야, 네가 무엇을 보느냐.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 광주리이니이다. 하메, 요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,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,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.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,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. 주 요호와의 말씀이니라. 가난한 자를 삼키며,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. 이 말을 들으라.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,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, 에바를 작게 하고 세 개를 크게 하여 거짓저울로 속이며,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,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, 찌꺼기미를 팔자 하는도다. 요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,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. 이로만 이미 아마 땅이 떨지 않겠으며,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. 온 땅이 강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,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. 주 요호와의 말씀이니라. 그날의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,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, 너희 절기를 내 통으로, 너희 모든 노래를 애국으로 변하게 하며,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,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, 독자의 죽음으로 마이미아마 애통하듯 하게 하며,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. 주 요호와의 말씀이니라. 보라, 날이 이를지라.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,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,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여, 요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리라.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,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, 요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,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가라여 쓰러지리라.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, 다나,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, 부엘 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,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. 이제 일어나지 못하고 맹세하노라 하거나, 여기 있는 인도 your God, 구멍 좀 울고 맹세하여 이르기 때문에 우는 ur깨 알거야. 너는 왜 이르기 때문에? 여기서는 일어나지 못하려고 경우면 인품도